러블루션 쇼케이스 이벤트 그래비티 러블루션 쇼케이스 이벤트 그래비티 시작! 아라! 아라! 아 그걸로! 시작! 아라! 아라! 위클리! 월요일에는 소연 언니랑 저랑 리엔 언니랑 러블루션 쇼케이스 이벤트 그래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위클리가 올라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투표해주신 웨이브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화요일에는 소연 언니가 혼자 단독 시그널이었는데요 스포츠 몬스터에 가서 많은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자연시간을 보내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스포츠 몬스터 좋아해요 한번도 안 가고 있어요 가자! 알아라! 셋이 가자! 내가 소개할게 고기가 진짜 가면 땀 엄청 날거야 재밌어서 힘든지도 몰라 진짜 수요일에는 라이오언니와 스민이가 만나서 하우스에서 서로 근황 토크도 하면서 진행 중인 이벤트 그래비티 무대에 대한 예상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저랑 카헤랑 라이오언니가 같이 다카여키를 만드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다카여키 기계가 거짓나서 위기가 됐었지만 이제 정관적으로 다카여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덕션 최고! 장난? 금요일에는 톤의 채연, 혜린 저희 셋이서 아라아라 하와이 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라아라 공식 알람을 공개함으로써 아라아라지라는 케미명도 탄생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우! 네!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의 방 이름이 정해졌는데 다른 멤버들의 방 이름도 확인해볼까요? 짱! 우리 방을 소개합니다 짜잔! 아 진짜 어? 아 진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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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 이렇게 해볼까? 한번? 해봐 해봐 진짜 누운거죠? 아! 아! 어떡해! 나 피곤하기 싫어! 이제 혼자 있으면 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저거 남색이어서 더 보호색같은거 언니가 진짜 너같애 근데 내가 딱 보자마자 응 무슨 말 하는게 하와이 하와이 니가 나라 하와이 니가 나라 하와이 하와이 바다색이잖아 바다색이잖아 어묵이도 있네 그리고 공략도 있어 응 이제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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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자 이제 언니 방 가자고 좋아요 오! 여기 고양이 고양 방 여기도 고양이 고양이 냥니 방 여기는 서비 물품들을 보고 좀 정해줘 맞아 특징 우리 무자쟁이 좀 많긴 해 여기 공돌이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어 무드방 무드방 무드 있잖아 무드 있어 아니면 여기가 그거 어때? 약간 수석이잖아 응 고양이 동물 응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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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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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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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두방 공두방 공두 공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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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했어 저희 티저가 매일매일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보고 계신가요? 네 그치 이제 저희 컴백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티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뮤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에볼루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트리플S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만나요 만나요 바이 바이비